뭐요? 그럼 농사꾼답게 100스택당 만원하실 감사아! 내가 한번 오지게 쌓아버리다! 자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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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트윙prot 야! 농사하다가 급해가지고 집에가겠다 이건 농사.. 농사 짓다가 너무 급한데 사람이 야 농사는 뭘 움직여 여러분 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여유롭지 않은 마음으로 농사를 어? 지을라.. 오 전멸 뺐다 게이덕 게이덕 너무 초고속 성장을 바라는 것 같잖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망했다 힐 안써준거 같은데? 아 써줬네? 다 써줬네? 다 써주잖아 마스터가 지금 걸어오면은 하나정도 먹을려나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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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백원 아 그치만 그작권을 피하면서 나서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작권이 뭐죠? 아 킹 킹 킹을 얘기하시는구나 난 너에게 정.. 어? 이게 터지.. 어? 잠깐만 터졌어? 안터진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보다 부르면 생각보다 부르면 하지만 난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집에 한번 갔다오면 되거든 으앗! 구팩근! 난 킬은 관심이 없다 친구 날 건들지 말도록 해라 나를 건들면 큰일 날 것이다 나는 킬 따위에 관심이 없다 알겠나? 킬 따위에 관심이 없다 알겠나? 킬 따위 관심이 없다 킬 킬 킬 킬 이제 죽으시게 잘 가시게 샷샷 샷샷 아이 불이 안돌네 흐흠 또 울텐데 텔 써서 안오나? 안오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수지? 스읍 잊어속 이 농사꾼의 마음가짐을 좀 아는 친구네 천천히 천천히 할 줄 아네 밀고가자 흠 흠 으야 으아으으으 어 뭐야 왜 거기 가셨쥬? 아 왜 죽으셨쥬? 흠 쟤가 집을 목까지하나요 이러면 쟤가 집을 목까지하나요 쟤가 집을 목까지하나요 아 아 아 아 와 160원 벌기 더럽게 어렵네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아 저기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꺼 왜 그러십니꺼 왜 그러십니꺼 아 음 모르겠음 아 160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가 살았다 그리고 사람이 돈에 미치면 몬할 짓이었지 난 오직 그 쿨감만을 본다 내가 바라는 것은 쿨감이다 쿨감 쿨감 하아 아 아 내가 뭘 가고싶어하는지는 명백하다 아 아 에헤 저거 왜 저기있어 이리갔는데 헐 지섬 야 거기 갈지는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다아 1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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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택을 싸움에 있어서 장인의 마음으로 장인정신 장인정신 장인정신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농사다 이것이 농사다 하이 3스택을 더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어 너 왜 5렙이야 아직 궁사가지고 킬 먹은거 아니였어 아 안돼요 으허 9천원 이군 9천3백원 96백원 9천3백원 9천6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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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쪼라고 돌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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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만만하게 아무리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걸 누굴 요 359새끼로 보나 농사짓고 있다고 이렇게 무시하네 이 새끼야 양반이 에잇 새끼야 궁극을 오지게 돌리기 궁극을 오지게 돌리기 궁극을 오지게 돌리기 돌리기 궁극을 오지게 돌리기 흐흠 내 인내심을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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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택때문에 니 봐준다 아니면 너 때렸다 내가 흐흠 어? 삼백원은 응 게임 내 삼백원이 아니라 어? 실제 삼백원을 난 벌겠어 어? 뭐랐냐? 내가 호그로 보였냐 응 응 이 육백원 내가 호그로로 보이냐 으엥 나 호그가 아닌데 으아이 똠포로 일으켰다 이 똠포로 일으켰다 똠포로 일으켰다 똠포로 일으켰다 똠포로 어허우 쩌씨 너 설마 궁있다고 그러냐 나한테 궁쓰면 나도 궁쓰라 그랬는데 궁없군 봐준다 마인은 삼백골드와 육백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헷 좋아요 자 무리하지 말고 불앱 불앱 불앱이다 진짜 싸우면 바로 죽일 수 있다 이제 자 내 Q 빠졌다고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봐 으악 으악 얍 이제 좀 겁나지 마제님 마제님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오늘도 활기차 보이셔서 다행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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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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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보세요 아이고 심오모다 헛 헛헛 오케이 잭스 바스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친구가 없군 아주좋아 아주좋아 헉 손을 내리고 있었던데 이야아 으 Ohh 으에에에엑 헣헠 어흠 앜 어ㅈ 엇 험 국 빠졌다 에잇 내 육스택 너 집에 안가면 죽는다 농담 같니? 농담 같니? 아아아아악 야 저걸 못 때려 이거도 못 때렸어 괜찮아 마스터 1을 300 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정수확 달자가 돈이 되나? 되네이! 야 야 이리와봐 와봐 르바이쇼 쉐키야 새키 그냥 아이 쉐키 쉐키 내가 그냥 이게 나쁘다 그냥 나쁘소 아싸 아싸 2만원이다 아 아 아 아 밀어버리니까 아 아니야 한번만 어 이거 먹었어 그럼 위에는 없잖아 아 아 아 아 포부를 먹을까 오케이 퍼부르르 갔다 오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신발도 바꿔올거다 어 안되네 이런 안되는구나 다음에 바꿔올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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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540 하 이 녀석들 어디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 하 하 하 개꿀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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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주 꿀맛이요 어 이런 저걸 못먹네 에 에 자 원래는 가려고 그랬지만 앙 깨꿀 윽 윽윽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춰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어 아 됐어 그만 따라가 그만 따라가 나도 나도 궁 쓸꺼야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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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올라오나 누가 올라오나 가야겠는데 오케이 어 저 친구 방금 궁 썼죠 안녕 냉 꽤 굿 굿 굿 굿 굿 기아쿨! 망했다! 망했다! 기아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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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 죽였다! 나이 기르는 붓은 죽였다! 죽였다리! 이제 신발도 바뀌었다! 신발이 바뀌었고 음 그 다음은 애들이 레알홀에 이디네? 무서움을 보이게 하겠군 어! 궁 썼는데! 걷지를 못하는구나! 어! 성공! 300원 농사를 지으러 간다! 저는 궁을 쓰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남자 기아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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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기아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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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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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기아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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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상황을 한 번 보자 내가 마스터 1을 죽인거 말고는 야 다른 라인은 망했는데? 내가 탱가는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적할게 많은데 말이야 이거 왜 4대스나 했을까 그냥 아무거는 나름 괜찮게 하고 있어요 야 맞춰 맞춰! 궁 없냐? 없구나 빵! 꺄꿀! 빠른 수택 그리고 빠른 후택 그래 레오나가 내려갔다 더 먹자 다 내려갔다 밀고 죽자! 자리쓰려! 27초 되면 나는 궁이 돈다 궁 돌 때까지만 살아남으면 된다 20초 남았다 20초 남았다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4초 남았다 어 애들 나 잡으러 오는데 빠져줘야겠군 스택 쌓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오는데 아 꺼져 미친놈들아 너무 많아 니들 몇명 없으면 내가 상대해줄라 그랬는데 너무 많아 이 자식들아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탑에 몇명이 오는데 밑에를 못 박냐 으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우 으하우 사바세계의 싸움 따위는 궁금하지 않다 사바세계에서 뭐라고 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린 농사를 지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을 밀어주겠어 아 아 원래 농사 지으려면 아 이렇게 안 밀어야되는데 병사 짓고 싶은데 말이야 어 감히 나를 막으러 오지 않았다 이거지 죽어봐라 왜 안막냐 왜 안막냐 왜 안막냐 왜 안막냐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잘 있어라 난 간다 이걸로 안 먹어 아씨 뭘 깜짝이야 내가 봐 덤감 아 자꾸를 먹지마 또 먹었잖아 나쁜 놈들을 자꾸를 왜 이렇게 무거워 설마 설마 이같은 죽으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가라아아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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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힘 힘 파워 업 얼마 남지 않아 600스택이 얼마 남지 않아 다 다 다 다 다 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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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600원 300원 지만 600원이 또 있다 600원 어? 저기요 잘 있으세요이 닥쳐! 어 뭐야 왜 없어 이속업? 옆에선 이속이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옆에선 이속이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쌉골티비 내가 이거 들고다닌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으응 다시 궁이 돌았구만 자식 나약한 자여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아이 또 먹을거 없잖아 얘를 먹을게 없냐 야아 실패에이! 스텍 쌓고 싶습니다아아아아아아 먹을게 없다아 먹을게 없다아아 어,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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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냐? 궁 없냐? 궁 있잖아! 궁궁궁! 궁! 궁 있잖아! 와우 육수덱 닥치거라! 나의 관심은 오직 스택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밀고 있으면 애들이 당연히 나를 볼거란 말이야 어? 절대 이거 방해하러 안가요! 나 스스로 보러 온단 말이야 이거 왜 샀는지 궁금하시죠? 구속이 빨라야 파밍을 좀 더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왜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잡골 먹으러 왔다뇨? 바텀 먹으러 왔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시죠 이거 다 먹고 나면 궁표로 돕니다 다 먹을게 있으니까 왔던거야 안돼! 아니 이런 미친 돌았냐? 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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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짓는데 방해하지마라 어디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있느냐 농사를 방해하러 오네 아아 동방예의식국이 언제 이렇게 예의범절이 없어진나 헝 헝 동방예의식국이 해제리 헝 이렇게 없어 헝 이래가지고 나라가 똑바로 쐬겠나이 선다 나라가 섰다 섰다 뭐 없나 더? 더 없는가? 이단가? 으흠 으흠 어흠 어흠 설마 아하 6개 6스텝은 양보할 수 없다 50원 감사 무리하지마십시오 저는 지금 스텝을 쌓아야합니다 오! 오 미니언 오 미니언 오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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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이거 어? 그래요? 어 6스텝이다 먹자 아이씨 어? 어? 안돼 친구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꺼져 꺼지라고 아아 스텝 아니다 최후의 스텝 876 에잇 에잇 하.. 천스텝을 넘기고 싶었는데 넘기지 못하였다 하.. 하.. 너무 아깝네요 조금 더 쌓고 싶었는데 너무 잘했다 선무주게 우와 형의 농사는 정말 대단해 아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니 9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반올림 감사해요 딜량동 1등했다 딜량 1등 못한 것 같지만 1등하였다 음.. 받은 피해량도 1등했다 적에 강한 물리 피해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음 좋았어 에헤이 아이 감사합니다